터덜 파워 민자 터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즐겨봤고 너무 팬이었어서 저 오늘 보세요. 신발도 진짜 고북이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.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주제발을 제가 직접 부르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영광이었어요. 중간에 되게 멋지게 편곡이 바뀌는 부분이었어요. 고우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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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사랑 노래 아니면 제 이야기를 위주로 노래를 했잖아요. 그런데 등 껍질 속에 영웅들 제가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. 쉽지 않았지만 하고 나니 제가 닌자 고우기 중 한 마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. 네 제가 직접 부른 엔딩 송 터르 팔 팔 팔 함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6회 통쾌한 썸머 액션 인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 꼭 잔까라 마세요. 파이팅!